뼈, 살, 그리고 피를 이 장치로 이동하시오 코드 일단 알려줄까? Z1X23Y 과거의 상대방은 검은 큐브를 내가 과거였지? 어? 검은 큐브가 나왔다 어? 야 나도 이제 방 생겼어 큐브만 있다가 큐브 어? 늙었네? 큐브 얘기 해줘야 돼? 혹시 뭐 막 ABC 뭐 이런 거 있어? 기다려봐 그 9칸짜리 누르는 거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왼쪽 세로줄 다 까만색이고 가운데 세로줄은 다 흰색이고 오른쪽 세로줄 다 까만색 어몸 큐브가 나는 없는데 내가 너한테 시간 알려줘야 되는 건가? 너는 지금 뭐가 있어? 앞에? 나 까만색, 빨간색, 하얀색 응응응 까만색이 11시 흰색이 3시 빨간색 1시 응? 무슨 음악 관련된 거 있어? 기다려봐 아니면 78.3? 78.3? 어? 뭐 막 A, G, A, B 그런 거 있어? 응응응 A, G, A, B 이제 114.3 C, D, E, G 103.7 E, D, E, C 89.1 84.1? 89.1 아 9.1 B, A, G, A 아닌가 본데? B, A, G, A B, B, A, B 너 색 한 짜리 가로로 된 거 뭐 까만색, 흰색 맞춰야 되는 거 있어? 아 있어 불러줄게 검은색이 3번 응 나머지 1, 2번 흰색 검은색만 얘기해주면 될 거 같아 그 다음 1번 검은색 2번 검은색 2번 검은색 1번 검은색 마지막 3번이지 어 뭐지? 아 나 그거 X, Y, Z, 1, 2, 3 코드 하나 또 알려줄게 X, 3, Z, 1, Y, 2 너 그리고 무슨 그림 엄청 많은 거 있어? 나 줄 걸로 돼 있어 막 관이랑 눈이랑 막 이런 거 아 그렇게 알려줘봐 관 무, 눈 응 영혼 응 큐브 응 미래 미래? 응 뼈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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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됐다 윙 윙 이거 지금 뼈를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다 아 그리고 그 흰색 흰색, 검은색, 빨간색 막대 다시 얘기해줄게 흰색 1시 까만색 4시 빨간색은? 6시 뼈살피 쥐 응 쥐 나 너트 돌려야 되는 거 있는데 4개 다 하나하나 돌려야 돼 응? 너트? 어? 뭐 톱니바퀴 같은 거 해야 되는 게 있나? 에? 이게 뭐야? 너 톱니바퀴가 있어? 근데 아직은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부품을 더 갖고 와야 될 거 같아 너 막 귀 들어있고 그런 데도 있어? 응 거기에 숨겨진 공간이 있대거든? 어? 알려줄게 그 귀 들어있는 거기 가면은 왼쪽에 칸이 두 개잖아 그 두 개 칸 사이에서 왼쪽 가장자리 눌러봐 테두리 아아 뭐 돼? 톱니 나왔어? 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귀 귀 가운데서 쭉 타고 올라가서 테두리 눌러봐 어 이렇게 그 다음에는 톱니 있는 곳 가서 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이를 왼쪽 타고 가서 테두리 눌러봐 아 오케이 오 과거의 상대방이 빠진 기어를 숨겨진 공간에서 발견하면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오 어? 그 다음에 이제 응? 나는 화살표를 입력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거는 다섯 개 짝대기가 돼 있는 세 줄 있어? 아직은 내가 옷 찾았나 봐 이건 뭐지? 갈고리... 갈고리 뭐 있어 너? 어? 갈고리에 응 인형 걸려 있는 게 있고 뷔도 갈고리에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갈고리 길이가 안 나 혹시 1, 2, 3, X, Y, Z 그거 암호는 더 안 나와? 누군 아직 안 나왔어 어 너가 말한 가로로 세 칸 세로로 다섯 칸 있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 세로를 한 줄로 봤을 때 5, 2, 2 오 맞아 어? 너 화살표 알려줘? 어 오른쪽 왼쪽 왼쪽 응 위 오른쪽 아래 오케이 어 이제 X, Y, Z 나왔어 Y, 3, X, 1, Z, 2 너 무슨 미로 같이 생긴 거 있어? 어 있어 어 있어 한 수 보여? 칸이 보여? 응 칸 보여 제일 왼쪽 줄에서 위에서 네 번째에 1번 어? 어? 이렇게 얘기 맞는 거? 말고 갈고리는? 갈고리는 없는데? 난 경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? 아 너 바로 앞에 지금 뚫려 있어? 응 네 칸 앞으로 가 앞이 어디야? 오른쪽이야? 위로 위는 없어 내가 제일 왼쪽 위에 있어 제일 왼쪽 위? 응 아 그러면 오른쪽 두 번? 응 응 아 오른쪽 두 번이 안 돼 응 아래 두 번은 되거든? 오른쪽도 안 가진다고 근데? 오른쪽은 한 번만 가죠 아 그래 그러면 한 번 가고 응 밑으로 한 칸 가고 응 오른쪽으로 세 번 가 이게 맞다 밑으로 네 번 가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 위로 두 번 왼쪽으로 두 번 아래 두 번 왼쪽 한 번 위로 두 번 아우 됐다 근데 이게 하나 된 거고 이후에 또 해야 돼 이제 두 번 더 남았어 어 아래로 두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어 위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아래로 하나 둘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응 됐어 왼쪽으로 세 번 위로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오른쪽 두 번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번 왼쪽 한 번 위로 세 번 됐다 아 너 이건 난가 auen 왜 사를 여기다 쓰지 3 Ex Ez 1Y 해봐 액체 넣는 거 나와? 응 색깔로 말해 초 흰 검 어 난 색깔이 안 나와있어 이게 뜨거운 건 것도 돼 뜨거운 거 어 될 듯 어 된다 약 물 커루 해 어 안 뜨거운 약 그 다음 물 뜨거운 커피 응 그 다음에 1 y 3 x 2 z 살이 삼각형일 때 아 살이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타원이야 타 타원 그냥 물 커피 약 물 커피 약 음 이제트 1 x 3 y 머리카락이야 여드름이야 매끄러워 매끄러워 뜨거운 약물이랑 응 물 커피 내가 뜨거울 때만 뜨겁게 내게 이렇게 1 y 2 x 3 z 좀 징그럽다 으 눈이 한 쌍이야 입이야 귀야 귀 귀 귀 약 물 뜨거운 약 오케이 또 알려줘야 돼 산 같은 거야 어 어 아 아니야 야 그 나 1x 뭐 그런건 안 나왔어 어 그래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흰 빨간 막대 다시 알려줄게 흰색이 열두 시 빨간색 10시 검은색 7시 으 으 으 으 점점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 으 으 나비가 생쥐를 잡아먹었어 으 나비가 생쥐를 으 으 알버트 밴더붐 알버트 씨 맞던가 으 맞았던 것 같아 으 뭐 갓투스트 있고 이런거 아니지 으 딱히 막 엄청 있진 않을걸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으 너 문자 있어 문자 어떤 문자 십자가 t 동그라미 막 네모 s 그런거 아 아 아 아 문자 있어 으 얘기해 줘 s 으 그러면 뭐 그림 나오고 아 나비 나와 빨리 해야돼 아 거꾸로 된 십자가 으 어 눈 밑에 두 칸 위에 한 칸으로 돼있는 네모 으 사슴 대문같이 생긴거 으 사람 빼기위에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거 새 해 새 새 오 피 하트 하트 동그라미 가운데 십자가 나무 동그라미 짝대기 잭 오오오오오 세상 피 떨어졌다 나도 여기 피 보였어 흐흐흐흐흐 어 사람 되고 있어 이제 다시 시계를 알려줄게 빨간색 3시 흰색 다섯시 검은색 아홉시 오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응 너도? 난 사람 완성 너 뭐 그 아홉 칸짜리 다시 안 나왔어? 어 나왔어 까만 색만 얘기해줄게 응 번호판으로 치면 489 489? 이거 아닌가 보네 근데 혹시 번호판에 뭐 그림 같은 거 있어? 왜? 아홉 칸짜리가 뭐가 많거든? 아 그래? 뭔가 다 불러볼까? 오케이 268 응 268이 맞다 아 이거 그거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홉 칸 그거에 막 그림이 있거든? 체스 같은 거를 손으로 짚고 있어 체스가 489야 응 그 다음에 시계 128 그 다음에 장미 1279 오케이 어 사람이 깨고 나왔다 어머 기어다녀 오 막 흔들려 저게 누구지? 어 옷 입고 나왔다 너였어? 어 내가 로즈였구나 너무 늙어버렸는데 너는 나의 삶을 다시 돌아왔어 내... 나는... 지금의 로즈는... 욕하는 홀로... 어? 안 늙었어 난 뭘 해 그니까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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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당 가면 들어 뒀고... 가면 들어 뒀고... 그것도 알려줄게 541 오오... 또 있어? 아 마지막 너 칸 자리 뭐 나왔어? 오케이 세워져 있는 칸만 얘기할게 응 13456 됐다 됐다 검은 큐브를 다시 얻었어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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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.. 셋 셋 어 된다 금 큐브 큐브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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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흠 오우... 오우... ㅋㅋㅋㅋㅋ 끝났대 벌써 어 끝났대 나도 끝났지? 응 루프가 끊어졌습니다 틈이 닫혔습니다 호수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루두루두런 우와 모두 이게 호수의 것이래 뭔 소리야 어 나물 꽃이 폈어 응 아 이거는 엔딩이다 그러면 이제 과거 미래 바꿔가지고 벌 모드하면 되겠네